이리 옵니다 침대로 다들 갑니다 침대로 다들 돌아갑니다 침대로 갑니다 야 잠깐만 야 제주 감귤 초콜릿 산 사람 나 우리 강릉으로 왔는데 야 제주도 아니야? 가평 아니야? 난 경주인 줄 알았지?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조용히 해! 뭐야 이제 잘 거야 말 거야? 아 왜 자 얘들아 더 놀자 놀자 그러면 우리 게임하는 건 어때? 게임 콜 수련회의 묘미는 좀비 게임이야 자 그럴 줄 알고 내가 안대로 준비해봤지 어떻게 알았냐 팀을 5대5로 나눠가지고 나 지금 가르마 5대5거든 아니 나도 5대5야 아니면 6대4나 어때? 나도 5대5다 아잉 야 노안 노안 5명이랑 동안 5명 하자 그렇게 하자 동안부터 준비해라 노안인데요? 우리가 노안 아니야? 우리가 노안 2개 아 그래? 키끝 없이 폭력 없이 깨물게 없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한다 오케이 일단 해보는 야 얘 뭐해 얘 아 야 이거 누구야 여기가 어? 잡았다 아 나가자 기다려봐 누구야? 아 야 이거 누구야 아 왜 아 왜 탈피했어 바닥에 흐르면 중요해 뭐 이상한데 이거? 지금 뭐하는 겁니까? 뭐하는 겁니까? 뭡니까? 포복 자세 포복 자세 지침 준비하랬더니 게임을 하면 어떡합니까? 뭡니까? 안 돼 벗고 다 가져오십시오 아 뭐야 안 돼 가져오십시오 아 방장 네가 자자했어야지 그리고 이방 방장이 누굽니까? 김도영이에요 김도영이에요 얘가 자자했는데 안 자고 게임했습니다 방장이 같이 놀면 어떡합니까 예? 감사합니다 어때 리더의 무게감?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다 불시에 들어왔을 때 장기자랑 연습을 하거나 떠들고 있는 사람은 본 교관이 직접 재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? 그럼 모두 침대에 누워서 지침합니다 네 네 아 안쪽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불 거기 있잖아요 좀 같이 놓으실래요? 죄송합니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너무 신속감이 진짜 장난이야 이게 다시기 다시기 그래 아니지 지훈아 우린 할 게 있어 우리 다음날에 장기자랑 해야 되구나 그럼 오케이 노래 좀 자켓하자 연습 가보자고 가자 오 진짜 나오는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게 재밌기지 않아? 진짜 겁나 진지하게 해볼까? 왜 진지해 지금? 뭐라고 하죠? 무엇이? 뭐라고 오 오 오 오 오 오 희 Terridade 왜 바로 bet분에 안 되지 onde 오 이리로 나옵니다 냉장고 옆에 나옵니다 나와서 침대로 돌아갑니다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갑니다 이러합니다 침대에서 잡니다 바닥을 좋아해가지고 바닥을... 바닥이 좀 차는 게 나는데 잘 자는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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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갑니다 바닥에서 자면 입 들어가요 잘 자는군 아주 잘 자고 있어 당장에 하이햇은 없으니까 이걸로 하이햇도 맞춰 그럼 아무거나 줘 아 퍼커션 했어라 퍼커션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냉장고 옆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잘 자는군 하다 하다 이제 악기 연주까지 하는 겁니까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악기 다 가져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엄마 사는군 앞서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 가져옵니다 죄송합니다 침대에 누우십시오 침대로 눕습니다 다 잘 자는군 이 acuerdo 치측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스 다음부터 나오면 제압 하자 규칙 있잖아 쿵쿵 끼고기야 아니 다섯 명 여기에서 대기해 아 근데 야 10대 1이야 10대 1이야 야 10대 1이야 제압하자 제압하자 일단 노래 틀어볼게요 스태스 잘 잘하는군 잘 잘하는군 많은 겁니까? 많은 거예요 바닥에 있다면 입 돌아갑니다 냉장고색 나옵니다 잘 자는군 날장 날장 원우아 원우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침대로 돌아갑니다 침대로 진짜 이리 옵니다 침대로 다들 갑니다 침대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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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로 갑니다 화이팅 뭐야 야 무슨 돌이야? 전 안 맞췄습니다 돌침 맞다 일로 옵니다 조용히 합니다 제가 저는 꿀잠테인 제가lichen 자신감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요시야 너 때문에 못 자고 뭐하냐 이게 빨리 쓰자 안 써라 너 빨리 좀 쓰자 다 지쳐합니다 잘 자는군? 어? 다정하셔 갑니다 죄송합니다 내한테 즐겨 내한테 즐겨 야 우리 형 왜 그러고 싶은 거야 아 인사 한 번 쉬게 드리자 나오시면은 진짜 이렇게 다섯 다섯 해가지고 완전 스페인이야? 오셨다 오셨다 오셨습니까 자 일단 연습해 야훈이 형 야훈이 형 애들이잖아 야훈이 형 야 다 해야 된다 야 야 진짜 해놔 야 인사해놔 진짜 인사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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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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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빰 빰 빰 뭐 하는 겁니까 빰 빰 빰 뭐 하는 겁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놀고 싶습니다 침대로 갑니다 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하다 했어요 이거 실패 실패 나의 실패 얘들 야야야야 진짜 압니다 실패 잘생긴 잘생긴 예스 방금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친근하게 달아가자 어? 형 오셨어요? 형 잘 지냈어 형 안녕 잘 지냈어 다음에 걸리면 그걸로 하는 걸로 OK OK 정수 형 잘 지냈어 양식이 춤춰 야 야 친근하게 달아 즐겁게 맞이했어 우리 원하는 거야 자 알게 어려운 leather 오늘의 와 야 교관님 해 교관님 생일 행정 itta 에이 에이 너무 망 Brown치지 말고요 교관님 챙겨 nok아 그러 nest 다 같이 놀자 침대로 갑니다 에이 서운해요 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붐바야 빰빰 저거 아니야 침대로 갑니다 까비엄 방장이 대표로 꿀잠템 착용하고 지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패 실패 이게 다 방장 때문이야 좋습니다 자를 누우십시오 잘 자는 분 들어야 하니까 누워 빨리 조용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자는 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잘 자는 분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나 안 해 내가 왔을 때 오히려 나가는 게 나쁘지 않다니까 오히려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만약 걸리면 너 혼자 한 거다 갔다 와서 알려줘 단단하게 해 단단하게 해 진짜 귀여우신 게 뭔지 알아? 문 손잡이를 잡고 계셔 뭐야 잡고 계셔 어? 잡았다 야 야 잠깐만 옆으로 점프해가지고 짜잔 해봐 창문은 창문은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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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여우신 건 또 뭔지 알아? 쉿 아니 근데 진짜 좀 기분 좋아 보셨어 아래? 야 에이 에이 아니 근데 야 베이크인데? 하하하하 야 진짜 장난치고 싶은 거 같다 아 뭐야 아 너하고 싶잖아요 일단 장기자랑은 해야 되니까 너네 그래 장기자랑은 좀 하자 어 장기자랑은 좀 하자 어 장기자랑은 좀 하자 아 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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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늦게 자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야 다 누워 빨리 에이 말했잖아 내가 침대로 눕습니다 침대로 내일 집 가야 되는데 사실 술려내라는 게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저요? 야 나 진짜 감독님인 줄 알았어 다 침대로 눕습니다 아까 웃었잖아요 아까 벽 보고 말해 알겠죠 제가 주는 꿀잠템 착용하고 추천합니다 알겠습니까 뭐야 이거 조용히하고 추천합니다 좀 뭐죠? 이게 근데? 잠옷입니다 완도쿵 완도쿵 작은.. 작은데요? 침대로 갑니다 침대로 뭐야 이게 신호등이야 뭐야 삐끄러다 삐끄러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에 걸리면 바로 단체 기합입니다 알겠습니까? 오케이 잘 자는군 그치 그치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지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아 오케이 야 맞아 연습 빨리 끝내자 일단 연습부터 빨리 끝내자 둘 자도 좋아 난 기다려서 원해 가슴 뛰는 런 목숨 걸 수 있는 건 원 투 원 투 트리 포 요 너버럭 웨팅 포 요건 요건 요건이 형 고객들 봐주세요 우와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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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 로 ре 룰킹 한 룰킹 오려호 룰킹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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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킹 헬로입니다. 단체 기합합니다. 앞으로입니다. 저는 좀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. 형 왜 웃어요? 저는 두 배를 받은 것 같은데. 2인 1조로 짝을 집니다. 떳 떳 떳다 비행기 아시죠? 네 그걸로 이제 의리 게임을 30번 할 겁니다 저 외국인입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저도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빨리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옙 오케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야 준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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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싫냐? 일단 한 개로 하겠습니다 안 돼? 오케이 한 개로 장한 거야 한 개로 됐대 야 여기서 30개만 채우자 쟤네? 응 두 개 세 개 다이밍은 스카이다이빙인데? 스카이다이빙인데? 바로 이어서 합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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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힙 뺀다 힙 뺀다 힙 뺀다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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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리남이네요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아 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형들한테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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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여덟 스물여섯 스물여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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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각자 침대로 눕습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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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이제 막 친해졌는데 이제 친해졌는데 내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치침합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알지? 나옵니다 치침합니다 치침 오 오 진짜 웃었어 방금 죄송 죄송요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야 확실히 친해졌다 이제 어 진짜 형이야 형 스루스루 자자 응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군 잘 자는 이 정도면 새가 아닐까 싶어 굿나잇! 기사입니다 기사 암 eger 암 웨이 갓 아 동물이 오빠 아 아 자 오늘 장기장 화이팅 해보자 얘들아 오케이 부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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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돌들의 침묵 바라라라라 예예예예 빰빰빰라빰 설정돌들의 침묵 예예예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돌들의 침묵 구독해주세요 azm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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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